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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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아 닫았어? 어 닫았어 닫았어? 어 닫았어 아 저는 어 어 다인아 그 중간에 서봐 여기 앞으로 살짝 와봐 아빠 보세요 거기 있어 거기 서 다인아 여기 서봐 여기 앞으로 하나 와 그렇지 자 아빠 보세요 야 너희들이 하트해 하트 다인아 반대팔로 해야지 다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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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팔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사나이도 가서 찍자 하트 아 쟤들 아까 싸워가지고 약간 그와네 여보세요 할머니랑 같이 찍을 사람 할머니랑 같이 찍을 사람 자기는 오빠 하나 둘 셋 다인아 할머니랑 같이 찍어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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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드라이 마이너스 야 여기가 더 진짜 이쁘게 와 다들 여기 있네 사람들 어디 있나 했더니 다 여기 있구나 은지야 이쪽으로 와볼래? 가볍게 봐볼래? 어우 잘 나왔다 3초로 해놓고 찍어야 되겠다 준비 가 준비 자 중앙으로 더 와 한 걸음 더 사진쟁이 마피아가 맞춰올 수 있는 곳이 있어 쉽지 않네 내가 얼마나 많이 사진 찍어줄냐 하잖아 딸내미 하자 내년에서 어떻게 볼까? 내년 7화 진찬이가 거기 갈 거야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구요 내가 말했던 게 여기야 처음부터 알아보고 일로 왔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래도 봤잖아 이쁘지 않아? 차에서 본 걸로 만족해? 응 야 이쁘다 애들이 여기 잔디밭에서 놀면 좋을텐데 노릴 적 없다고 싫어하니 너무 일로 왔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어디가 거기서 오の 거 뭐하니 안 돼 사이콘어 이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와 여기 다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